고니두연문 영상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첫 번째, 유튜브에서 고니두연문을 검색한 후 구독 버튼을 꾹 누른다 그러면 구독 완료 두 번째, 구독을 안 후 옆에 종소리 버튼을 누른다 영상이 업로드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영상을 볼 수 있다구요 세 번째, 영상을 보면서 좋아요 버튼을 꾹 누른다 싫어요는 싫어요 고니두연문 영상 재미있게 보는 방법 끝